초장학생절 여기는! 여기는 게임 센터 세가! 세가! 게임 센터가 있다길래 저희 유니터끼리 왔습니다 가시죠! 그러면 돈이 들을까요? 돈 줘요, 게임 돈 줘요 많이 많이 해요 오면 싫어서, 오면 싫어서, 오면 싫어서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? 여기는 스티커 사진 찍고 있어요. 여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. 너무해. 들어가고 싶다. 한대 통역 내가 잘하지 신세상이야 신세상이야 내가 잘하지 돈 주세요 돈 춤 고백해 카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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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왜 안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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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으 으 . . . . . . . 진짜... 이거 조금만 넣을 때 이거... 다음은 한 장면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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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여러분 이어폭기에 대한 눈을 믿지 마세요. 잘 보세요. 이어폭기를 그냥 갖다 놓고 제일 꺼니 하고 이렇게 쓱 하면 이게 안 좋네. 여기를 별로 해봐야 되겠네. 됐다! 됐다! 어허허 이거 준대? 큐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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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까워. 시작! 미디오나 어때요? 얘는 좀 귀엽죠? 얘는 문이 있어요. 자 뭐 한 3개 정도만 뽑으면 1등을 따로 온 당장 아닐까 싶네요. 큐메 어디에 가? 이나 안녕! 이 길이 맞어. 아이씨 어이구 어이구 아이씨 이렇게 두개 정도 뽑아서 아 얘가 좀 지워봤잖아. 지워도 딱 봐도 안... 딱 봐도 안... 딱 봐도 안... 안 뭐야? 안 뭐야? 딱 봐도 안 뭐야? 예 하나 뽑았어요 요... 이건 뭐예요? 뭐야? 오케이! 다 말뚱일 거예요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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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잘생긴 사람이라도 좋아! 이거 어떻게 해? 다 썼어요! 소품권 하나 넣었는데 그걸 못 먹었어 이제 저녁을 못 먹었고 진짜... 아... 아... 네네 네네 You know what I'm...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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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이거 얼마나 어? 얼마나 귀중... 에이템이 죽는 거 어? 자 네 문안이 몇 개예요? 아 세 개 네 네 없습니다 세 개 하나 15 몇 개? 아니오 15 몇 개? 아니오 두 개 예 화이팅! 여러분 이 년 볼게요 말이죠 문을 믿지 마세요 집게와 감을 믿어야 돼요 자기 손을 믿고 자기 마음과 동시에 느끼해 파이팅 그리고 문도 줘야 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문을 줘야 해요 여러분 봐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두 개를 뽑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장가 있으면 잘 안 돼 너도 이거 뽑아요 아까 자기가 해놓고서 이게 어려워 맞아요 제가 여기에서 큰 거 이거 가벼워서 눈방 붙여요 배고픕니다 자 여기서 진 사람 멀칭 받을 거예요 멀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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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멀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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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멀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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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rnal 멀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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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